LA 카운티 정부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면 수업 재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구 측은 당장 대면 수업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사 노조는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모두 끝나야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내 초등학교들의 대면 수업이 오늘부터 허가됐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25명이 하면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의 정책률은 5명의 5개가 반대한 5명의 경우에 더욱 기존의 수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각 학교들이 보건국에 승인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LA 카운틴의 80개 교육구 중 12개의 교육구는 이미 대면 수업 재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학 교육구는 냉담한 반응입니다. 교사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교직원 2만 5천 명이 백신 접종을 모두 받을 때까지 대면 수업을 재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처럼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7명 이하일 때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일쯤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백신 수량이 부족해 교직원 전체가 접종을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릴 거라고 말해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